벤츠, 벤츠, CLS, CLS 2000, CLS 350 차량입니다. 2010년식 CLS 350 차량에 음질 전용 블루투스,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헤드캡은 발판 밑으로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CLS 350, 2010년식 차량에 음질 전용 블루투스,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헤드캡 장착 후 동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